오케이 자 여러분 방금 화면 보셨나요? 방금 화면에 아주 크게 컴퓨터 컴 방금 화면에 엄청 크게 월옥이라고 적혀있었습니다 지금도 중앙에 보이실 텐데요 맞습니다 이번 해외에 해볼 모드는요 월옥 모드인데 이 월옥은요 시민한테 저주를 걸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면 킬과 저주가 활성화되어 있죠 시민한테 저주를 가면 킬 버튼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킬 버튼을 누르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그리고 죽이고 나서 잠시 동안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이것만 보면 와 이거 너무 개사기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저주를 건 시민에게 킬을 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시민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임포스터도 죽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위에 임포스터가 있는지 시민이 좀 확인을 하고 죽이는 게 좋아요 저한테 일단 쿨 오시면 저주부터 걸어주세요 걸렸네요 그러면 킬 버튼 한번 눌려봐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게 와 아무것도 없어요 바뀌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습니다 킬장님한테 걸어주세요 킬 한번 해봐주세요 아 초록님이 죽인 걸로 나오긴 하네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이번 모드 링크롬 워롱 멘트로 되는 건가요? 당연히 아니지 자 여러분 그러면 워롱 모드를 악마의 아기 쉐리프 그리고 스와퍼를 넣어서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롱 모드 워프게릿 와 아 워롱 걸레지 임포스터 걸렸어 저는 일단 일반 임포스터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우리 워롱님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롱님이 저주를 걸었는데 주위에 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괜히 시민 옆에 있다가 나까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거리는 저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워롱님이 킬 해줘야 되는데 왜 킬 안 하시지? 워롱 왜 킬 안 저주 걸렸어요? 만났던 사람은요?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이 원자로 흰색 바랑님이랑 하부에서 만났고 와 이거 아까 전에 걸었나 봐 아 근데 지금 킬이 너무 늦었어요 좀 기다렸거든요 킬이 너무 늦었어 지금은 근데 임포님 킬을 너무 못하셨는데 명복이나 빌려줄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미션선 시작 가능해요 막 썰어야 돼요 지금 막 썰어야 돼요 와 지도 보고 왔나봐 하늘 초록 지도 봤는데 쏠고 가던데 우기고 간거 같은데 저 지금 식당 매선인데 제 쪽으로 온 사람은 없는데? 그 사이에 미션 한 칸이 찼어요 여러분 그 사이에 이거 민트님도 막 죽여 계셔야 되는데 일단 두 칸이면 그냥 미션 승 가능하니까 미션 갈게요 맞아요 그냥 미션 승 쉽게 할 듯 라고 말은 하지만 속은 타죠 지금 우리 오롱님도 진짜 막 썰어야 되는데 이 찰나에 한 칸이 벌써 찼거든요 파랑님? 잘못 눌리셨나요? 너무 대놓고 서시는데? 시작하고 나가는데 파랑님이 시작 붙더니 스캔하는 연두님 죽여버리셨어요 맞고라네요 지금 이거 그러면 처음에 보라가 저주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저주 당해서 죽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러면 파랑이 그냥 찌른 걸 수도 어? 뭐지 국밥? 제가 전기실 딴 쪽 들어왔을 때는 빨간님이랑 보라님 진짜 맞는데요 일단 파랑님 쏟은 걸 봐서 갑니다 첫 턴에 죽였던 보라색이 파란색님이 그냥 키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거야 빨간색님은 사쿠라네? 스와퍼 보다 그래서 가만히 있었구나 파란색 스와퍼였어 거의 뭐 지나가다가 똥 밟은 급 아닌가요? 스와퍼님이랑 막 보라를 걸다니? 아 저 민트님 활약 바로 그냥 끝나거든요? 아 저 이럴 시간이 없어 저 죽어고 그냥 죽여버려 아 저 죽을 골키를 늘렸는데 주위에 사람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일단 인포 죽었으니 차일대인 저는 확시죠? 저는 민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거 나도 아니라고 저 스스로 가정했을 때? 제 입장에선 민트님인데? 근데 어차피 비전 게이지 얼마 안 남았으니 뜨게 마시죠? 이거는 해도 이기 어려웠을 거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와 스와퍼 언젠지 파랑님 얌젠지 계시더라 와 첫판 인포에 두번째판 우럭이라고? 아 진짜 인포스토도 걸 수 있네요 제가 자 걸어놓고 일단 죽였죠? 하하하하하하 초반킬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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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구 신체예요 무기구? 오로킬이에요? 흠 저 지금 무기구 미션 중인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반에 나 스와퍼 당했었는데 하필 바람이 이겼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일단 미션하고 와서 주황님이랑 붙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식당 미션 했어요 저도 식당 쓰레기 내린 저도 식당 미션 했어요 저도 식당 쓰레기 내리고 구기구 다 온중이었어요 민트 흰색 칼색 주황연도? 우와 이게 뭐 겁나 안한 여섯 명인데? 하하하 그럼 š필 일단 킵할게요 하하 하하하 alone 자 연두색한테 저주를 걸었습니다 하하하 organisation 버터이 계속 어디? 민트님 CC인데 보라님이 썰고 나가셨어요 아, 불중한 분은 스와퍼였으면 좋겠다 내 기분 느껴봤으면 좋겠다 민트님이 죽이고 자기가 신고했어요 보라님 가시면 돼요 일단 근처에 다른 분들은 뭐 보신 거 없나요? 저 CC로 내려가는 거 초록님이 보셨을 텐데 내 민트님 의무에서 나가서 상복하시는 거 봤어요 저는 민트 찍겠습니다 아, 다섯 표대 세 표네요 이거는 원자로로 한 번 모이겠습니다 저주를 걸기 위해서 원자로로 한 번 모을게요 자, 저주 한 번 걸었어요 죽였죠 민트님 만난 분 누구 있어요? 원자로 때 겹쳤던 분 기억나요? 제가 만난 게 희력 말인데 저 만났어요, 민트님? 원자로에서 잠깐 봤어요, 갈색 만난 거 말고 겹친 거요 겹친 건 연두인색밖에 없는데 흰색 죽었으니 흠 일단 6명이니까 연두 의심하면서 와봅시다 이제 킵합니다, 저는 아, 이거 겁나 재반데 아, 이거 겁나 재반데 아니, 킬 버튼이 근데 좀 야고르게 떴다 사라졌다 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붙을 수밖에 없게 만들겠습니다 전등을 끄겠습니다 전등을 끄겠습니다 죽였어요, 또 죽였어요, 또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배낮 죽어 땄어 또 어록킬 또 민트님 이라고요? 하부 전기복도예요 제 앞에서 터졌어요 저 민트님 너무 의심스러운데 저 보라님이랑 맞고라 했는데 제가 임꼬면 왜 맞고라를 해요? 맞아요, 민트님은 보라 잡았네요 저 겹친 거 갈림밖에 없는데 전등 킬 때 저 민트님 겹치긴 했거든요 제가 만약에 어록이라면 전기실에서 뻔히 겹쳤을 때 민트님한테 저주 걸진 않았을 거예요 두 번째 턴 킬 때도 저 민트님이랑 접촉이 없었고 머리가 없네 일단 킬게요 일단 킬게요 와 이거 그냥 제 옆에서 터져버리네요? 와 오로키 이런 거구나 저 근데 연두 초록 민트 다 겹쳤어요 식당에서 아직 몰라 쿨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몰라 아직 내가 지금 두 번째 판만에 걸려가지고 전일당 확신이니까 제외해 민트님은 확신이고 연두님 초록님 같이 붙어있었어요? 같이 붙어있었던 건 아닌데 연두 초록님 안 붙어있던 거죠? 왜요? 어? 한 표 찍혀 찍었네? 하지만 미션이 한 칸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니 왜 따라와 왜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 저 원래 전투네 원자로 끌어가면서 연두님 죽이려고 퀴연타 했거든요 근데 안 닿아서 안 죽여지고 시체가 리포 떼는 거예요 와 연두님 죽이려고 하다가 리포 뜬 거네요? 와 대박 민트님 확신의 직업 두 분 크크 연두님 스와퍼 철옥님 보안관 민트님 인포 잡음 저 그냥 이번 판 죽을 관상이었네요 이길 수가 없는 운명이었네 자 여러분 이렇게 월홍 보드를 해봤는데요 와 암마 첫판에 인포스터인데 스와퍼한테 맞고라 했다가 맞고 그냥 어? 비명행사하고 두번째판에 월홍오 겁나 재미 보다가 보안관님한테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타이밍만 좋았어도 제가 이겼을텐데 그전 턴에 보안관님이 다른 분을 인포를 오해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제가 리포스를 해가지고 못 죽였었거든요 두판 다 지긴 했는데 와 너무 재밌게 했네요 여러분 아 막상한테 월홍을 해보니까 저주를 건 상대가 옆에 사람 있을 때만 킬 버튼에 이게 활성화가 되니까 그래서 또 계속 그걸 지켜보면서 눌리고 있는 또 그런 맛도 있었어요 자 여러분 또 다음에 또 재밌는 모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검정 너무 빨리 움직였거든요 저 그냥 바로 검정 찌르겠습니다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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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왜 빨리 움직였어 왜 낚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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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포 죽였어 하하하하 오록이 입포 죽였어 하하하하 쿠키 영상으로 박제 1타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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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